. 나 혼자 산다 이시연. 점찍고. 재등장. 앞으로 입조심하겠다. . 서울 뉴스 1. 김주륜 기자은 나 혼자 산다에서 이시연이 얼굴에 점을 찍고 처음 등장하는 것처럼 너스레를 떨었다. . 12일 방송한 MBC 예능 프로그램 나 혼자 산다에서 이시연이 얼굴에 점을 찍고 등장했다. 녹화 때문에 스튜디오에 모인 무지개 회원들은 녹화 날이 아닌데 갑자기 부른 이유를 궁금해했다. . 이시연의 자리가 비어있자 다들 더 잘해줄걸 당장이라도 가져다 놓을까라고 너스레를 떨었다. . 전현무는 그래서 새로운 회원이 오기로 했다며 소개했고 문을 열고 얼굴에 점을 찍은 이시연이 전혀 처음인 것처럼 등장해 웃음을 안겼다. 이시연의 등장에 무지개 회원들은 웃음을 터뜨렸고 이시연의 얼굴에 매직으로 그림을 그렸다. . 이와 로피에 옛. 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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